오늘은 왠지 네 마음은 뭔지 애써 없는 내 맘을 할까 답이 없는 너는 뭐랄까 오늘은 마치 나만 이러는 건지 다른 마음은 뭐 똑같을까 또 말이 없는 너 금앤츠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티파니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티파니 선배님과 프리엘트 할 수 있는 행운하 시능 가수 현익입니다 눈치만 보는 건지 Q&A N-A N-A Q&A N-A N-A 모르겠어 네 맘 나는 아닌 걸까 자꾸 말 말 떠보기만 하는지 그냥 솔직히 말할까 손에 띠는 내 맘 모든 날까 이번에 봄처럼 달콤하고 상큼한 듀엣송으로 첫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Q&A라는 곡이고요 오늘은 왠지 나만 이러는 건지 다른 마음은 뭐 똑같을까 또 말이 없는 너 솔직히 말하는 건데 자꾸 내 맘은 설레요 이런 게 사랑이지 네 여러분은 2030을 위한 트렌드 미디어 글랜스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글랜스TV도 Q&A도 피준씨도 티파니까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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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금한 건데 네 마음이 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너인데 이상한 건지 내가 실수한 건지